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건데요. 먼저 1996년 말 여의도 국회로 가보실까요?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14년 후인 2010년 1월 1일 새벽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우와 그럼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모두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날치기가 뭔지는 아시죠? 허락 없이 남의 걸 뺏는 걸 날치기라고 하죠. 올해 연말 국회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최종 서명안 듣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과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파견 노동자가 된다는 건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노동개혁인 거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더니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많죠. 지금 어디든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연봉 1200만 원 받고 천만 원 받고 열정페이 받으면서 일하면 일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는 거고 국내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좋은 일자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자르고 그거를 나쁜 일자리 100개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한 명한테 심지어 무언가를 그 한 명처럼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도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불행해지면 뭐 통증한가요? 정부는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좋은 일자리 한 개를 나쁜 일자리 여러 개로 쪼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올 연말에도 진짜 날치기 하실 건 아니죠? 문자